자 그래서 칠과 대화 파트 이제 시작됩니다. 대화 파트 중요한 거 두 가지 문꽃도 중요한 거 두 가지로 먼저 대화 파트에서는 바람, 수원 나 뭐뭐 하고 싶어 나만 뭐뭐 하기를 바란다 뭐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일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조언하기 넌 이렇게 하는 표현이 더 나을 거야 이렇게 조언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조언하기에서는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조동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바람 소원 표현하기 바람이나 원하는 것을 말할 때는 뭐뭐 하고 싶다 뭐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이런 거 막 떠오르죠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죠 뭐였더라 뭐였더라 우드입니까? 우드 라이크죠 이런 것들 또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또 원트 투 디 무조건 원트 투 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나는 뭐 그 선물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 선물을 원한다 라는 표현 그렇죠? I want the present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는 원트 투 디에 동사원형을 쓰겠지 마찬가지 would like 도 마찬가지 would like to do 뭐 간단하게 먹고 싶다 라는 거 I want to eat 뭐 I would like to ea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특히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자 이 중에서 이제 바람 소원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나는 뭐 수영하고 싶어 I want to swim 나는 뭐 쿠키를 원해 I want the cookies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장래 희망을 표현하고 묻고 답하는 표현에서 what do you want to be 좀 이따가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살짝 얘기하겠죠 what do you want to be 뭐 이렇게 표시해보면 무엇을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되는 것 합치면 뭐 되는 걸 원하니가 되겠네 what do you want to be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이 되는 대답 in the future 미래에 장래에 그래서 이건 뭐 묻기 장래 희망 묻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또 음 뭐 해볼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할 수 있겠네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이런 것들 살펴보겠죠 장래 희망을 묻는 표현으로써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I want to be a fire fighter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lawyer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나 뭐뭐 되고 싶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선생님이 뭐뭐 원한다 want는 would like랑 같다 했고 여기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to를 붙이는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일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에서 be 대신에 뭐 쓸 수도 있죠 뭐 되고 싶니니까 되다란 뜻을 가진 어떤 동서를 알고 있지 않나요? 그쵸 what do you want to become을 써도 상관없겠죠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뭐가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come be하고 become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둘 다 be로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의 꿈의 직업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꿈의 직업은 뭐냐 하고 싶은데 장래 희망 묻을 때 what is your what is your what is your dream job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꿈꾸고 있는 식으로 what's your dream jo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장래 희망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I want to become a firefighter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니까 I want to become a firefighter I want to become a... 뭐 제빵사 되고 싶으면 I want to become a... baker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I want to be an artist 그쵸 어?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를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쵸? I want to be a cooker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까 I want to become a... cooler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쵸? 맞습니까? I want to become a... cello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쵸? I want to become a... cellist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cello는 뭔지 알죠? cellist도 뭔지 알고요 I want to become a ballet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뭐라고 할까요? I want to become a... ballerina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직업 명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단어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뭐가 중요하다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단어를 어휘라고 하죠 어휘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뭐 A하고 B하고 간단한 대화가 보입니다 쭉 읽을 준비 되셨죠? 좀 이따가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하겠죠 그렇습니까? 자 A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미래에 뭐가 되고 싶으니?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What's your dream job? 이라고 물어봤죠 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B의 대답이 Dr. 그렇죠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I want to help animals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써도 되겠죠 그쵸? 뭐라고 물어볼까봐 이 말을 붙인거죠 그렇죠 뭐라고 물어 뭐라고 물어 여기다가 이제 뭐 대화를 조금 길게 누리면 A가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했더니 B가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다시 A가 뭐라고 물어봅더니 B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거죠 그쵸? A가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런 말을 하는거면 A가 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뭐일지 모르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쵸? 여기 해석해보면 나는 수의사 되고 싶다고 했고 나는 원하는데 뭐하는 것을 동물들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일단 animal doctor는 한 단어로 하면 vet고 그럼 얘도 따라서 어로 바꿔야 되겠죠 I want to be a vet 그렇습니까? veterinarian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큰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널 말하죠 그렇습니까?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because I want to help animals 아주 더 자연스러워졌죠 나는 수의사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쵸? 왜 원한다? 내가 동물 도와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렇다면 만약에 B가 이 말을 안 했다면 A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쵸? 이유를 묻는거죠 Why do you want to be an animal doctor? Because I want to help animals 또는 여기 뭐 I like 이름을 써져있죠 Because I like to help animals 동물이 좋아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동물이 좋아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동물이 좋아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명형부 해보면 다 똑같죠 얘들 전부 다 명형부 해보면 전부 다 무슨 내용뿝입니다 다 명사적으로 뽑히고 would like 만약에 I would like 를 썼다 치자 여기 I would like to be an animal doctor 됩니까? I would like to be an animal doctor 됩니까? 당연히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 I would like to be an animal doctor 됩니까? 안 된다 했죠 그렇습니까? like는 to do가 오던 doing이 오던 목적으로써 둘 다 가능하지만 그렇습니까? 하지만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했습니다 원한다라는 뜻이라 했고 좋아한다는 뜻도 아니라 했어요 자 플러스 표현입니다 만나고 싶냐 라고 얘기하네요 넌 어떤 남자 만나고 싶니? 라는 걸 마음속으로 읽어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거 됐습니까? would you like? 보이고 있죠 would you like? 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today 됐습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하다 너는 뭐 하고 싶냐 이 말이네요 너 오늘 뭐 좀 하고 싶어? 됐습니까? 너 오늘 신나는 거 뭐 하고 싶어? 됐습니까?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today 신나는 게 영어로 뭐죠 E로 시작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다 스포츠 리포터 리포터 앞에서 배운 적 있죠 그렇죠? 리포트의 뜻이 뭐니까 보도하다 보고하다 알려주다 하니까 동사죠 동사를 가지고 사람 만들어 줄 때는 일반적으로 뭘 붙인다고요 E R을 붙이고 명사 가지고 사람 만들어 줄 때는 IST겠지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되게 쉽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d like to see her again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 쭉 했는데 혹시 이런 건 안 될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 쓸 수 있겠어 안 되겠어 이건 바로 대답해 볼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됐습니까? What do you hope to be? 해도 되겠죠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What do you hope to be? What do you what?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죠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되는 것을 희망하니 바라는 거 묻는 거 맞죠 I hope to be an animal doctor 얼마든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Would you like?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그렇죠 뭐라고요? Do you want? Do you want to do something today?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today? 그러면 자 이거 영어 단어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이거 뭐예요? E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익사이트 익사이팅 네 익사이티드 뭐 할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당연히 익사이팅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today? 에다가 익사이팅 넣어서 읽을 준비를 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 도원이 한번 읽어보자 또 응 또 응 선생님이 이걸 왜 넣어 보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을 꾸며주는 말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뒤로. 그래서 읽어볼까요? exciting 넣어서 뭐라고요?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exciting today? 좋습니까? Would you like to do exciting은 도대체 뭔데? 신나는을 너는 하고 싶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exciting은 어떤 시인데 어떤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신나는 어떤 것이 그래서 뭐라고요? 신나는 어떤 것이 그래서 뭐라고요? something exciting 이라고요. exciting something 하는지 안하는지 봤는데 너는 something을 빼버리면 어떡하냐?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sum 하고 물음표 하고 원칙적으로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오케이 또 해야 돼요? some에 대한 얘기 any에 대한 얘기를 일반적 상황과 예외적 상황으로 나누죠. 그렇죠? 오케이. 얘를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건데 any의 일반적 상황은 여기에 중간에 all가 쓰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옆에는 뭐 쓰고 옆에는 뭐 쓸까? 오케이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any는 일반적으로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과 사용된다. 맞습니까? 얘는 정반대죠. 얘는 중간에 end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부정문도 아니고 그리고 의문문도 아닌 경우에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분명히 끝에 물음표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그렇죠? yes라는 답을 원한다는 걸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애가 틀림없이 목이 마른 거 같아. 그렇죠? 그렇죠? Do you want to drink some water? 그렇죠?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어.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아 참 물 밖에 없다고 그랬나 내가? Would you like some water? 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잘 안해서 기억이 안 날 텐데 뭐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장 하나 기억해 놓으면 기억하기 좋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Girls can do anything 이건 무슨 뜻이지? 여자들은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네 사용되는 애니는 뭐라고요?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한다고 여자아이들도 뭐든 다 할 수 있어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예문 자꾸 들면 팸이 묻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오케이 다만 누가 뭘 덜 잘하고 덜 잘할 수는 있겠지만 다 똑같다 안녀는 평등하죠 됐습니까? 자 거기에 비춰봤을 때 얘는 뭐다 이거란 말이지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애가 표정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애 표정이 어떻단 말이야 Bored 하니까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exciting today? 라고 묻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간단하네요 이제 풀어보시면 바람 소원 표현하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건 Want would like 였다 였다 근데 hope 같은 것도 쓸 수가 있다 아참 이 앞에 숙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조언하기입니다 조언하기 조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총 이것도 배웠고요 이것도 배웠고요 그렇죠 조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유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약 먹다가 take medicine take medicine 됐습니까 자 약 먹으라고 한번 뭐 한 조언 해볼까요 오 그렇죠 I think you should take medicine 가능하죠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두 번째 거 먼저 하셨군요 you should take medicine 오 여기 하고 있네요 3번 그렇죠 why don't you take medicine 할 수도 있죠 why don't you take medicine 또 네 번째가 하고 있네요 how about take medicine 이제 하나 남았나요 그렇죠 제일 쉬운 거 take medicine 자 근데 지금 네 개 중에 하나는 틀리셨네요 몇 번 몇 번 그렇죠 당연히 how about taking medicine 이라 했죠 물론 how about 시대면 뭐가 안될 리 없다 what about taking medicine 자 이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는 동사원형 왜냐면 자 조언하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 조언하기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연결하면 어느 문법하고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었다 조동사랑 연결된다 했죠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가 뭐야 should should 양념씨 그리고 조언은 상대방에게 하는 거니까 you should take medicine 너는 약을 먹어야만 돼 이렇게 충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you should take medicine이 되면 당연히 take medicine 이거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명령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충고하거나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할 때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why 아 여기 you를 안 썼네 미안합니다 why don't you take medicine 그렇습니까 why don't you take medicine 배우면 이걸 you 대신에 뭘 쓴 것도 기억이 나시겠네요 you 대신에 뭘 쓰면 그건 충고하는 게 아니고 뭐 뭐 하기 라면서 앞에서 배운 적이 있고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먼저 가서 왜 다른 거는 전부 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거 당연히 여기 있던 두가 빠져나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겠지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겠지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겠지 근데 도대체 얘는 왜 갑자기 taking이 됐는데 자 얘가 taking이 돼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 이거 해석해 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문법적 설명도 가능하게 오케이 그래서 q 뭐 뜻으로 설명해 줄래 아니면 문법적으로 설명해 줄래 taking 돼야 되는 뜻으로 그러면 이거 해석해 보면 how about taking medicine 뜻이 뭐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 먹는 것 어때 어때 라고 묻는 거죠 take 쓰면 뭐라고 쓴 것처럼 보여요 약 먹다 어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방금 해석을 문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문법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문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동원 응 문법적으로 그렇죠 그래머타파는 괜히 시간 낭비로 하셨나 봐요 얘를 보고 여러분들 초딩 때 무슨 시라 그랬어 내가 이거 보고 초딩 때 무슨 시라 했어요 그렇죠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죠 전치사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전치사죠 전치사 거기서 뭐 어땠는데 전치사 뒤에 뭐뭐 하다를 놓을 수 없죠 그렇죠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그러면 그녀는 수영 잘한다 she is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다가 수임 쓰면 왜 안 된다 수영하다를 잘하진 않잖아 수영하다를 뭐 만들어야 되는데 수영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 그러면 선생님 to swim도 되겠네요 동원아 이 자리에 to swim도 되지 she is good at to swim 되죠 왜 안 되는데 이즈가 있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전치사예요 얘를 전치사고라고 부릅니까 Space 스윔하고 2 스쿨하고 같은 2죠 그쵸 2 스윔하고 2 스쿨하고 같은 2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같잖아 같을 리가 없죠 왜? 위에 거는 위에 거는 얜 두부정사의 투고 얜 전치사의 투죠 전치사가 두 개 온 게 아니고 전치사가 두 개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쓴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얘도 수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 써야 된다는 걸 니들이 이제 다 들어봤어 학교에서 선 듣습니까? 나한테? 그럴 리가 없죠 방금 얘기한 게 그거야 니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 수업 듣고 있어 학교 선생님이 야 얘들아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란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앉았다고 내가 다 풀어서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How about what about 뭐 뭐야 Taking medicine 약 먹는 것 어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총 조언하기 네 가지 배웠습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많습니다 나중에 뭐 I advise you To take medicine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advise가 무슨 뜻이었더라 advise가 무슨 뜻이었더라 조언하다 충고하다 그러면 I advise 내가 충고한다 누구에게 you에게 뭐 하는 것을 To take medicine 이런 표현도 안노에게 약 먹으라고 충고한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형식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고 나면 그 표현도 배우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주저리 주저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읽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다랍시고 나 한글 다 뗐답시고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설명한 것들이 여기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게 읽는 거죠 진짜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짜리한테 읽으라 그래도 영어 부분은 빼고는 다 읽을 수 있어 그렇습니까? 하지만 걔들은 의미를 무거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표현으로 조동사부터 2번부터 먼저 얘기해요 You should 위에 동성어 형 쓰겠죠 You should take medicine 너 약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 뭐 코로나 걸렸어 What should I do?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약 좀 먹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해 이 자식아 그렇습니까? Okay Self-confinement를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상대방에게 충고나 조언할 때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2번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했어요 그 밖의 표현으로는 Why don't you take medicine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거 이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How about taking What about tak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길게 하면 I think you should 자 뭐 이거 뭐 이거 똑같아 요 앞에다가 그냥 I think 를 넣었을 뿐이야 Okay I think you should take medicine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약을 먹어야만 한다 이거니까 충고하는 거 맞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죠? 그쵸? 나는 생각한다 네가 약을 먹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러면 That you should take medicine 이 부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what do you think? 겠죠? what do you think? 됐습니까? 근데 what do you think? 해석해보기에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 코로나 걸렸는데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말로 생각하니 절대로 how do you think?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우리말 해석으로 나 코로나 걸렸는데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지만 절대로 영어하우 쓰면 안 돼요 what do you think? 됐습니까? 너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자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나저나 내가 얘를 뭐로 바꾸면 뭐? 땡땡하기라고 그랬는데 why don't we 하면 뭐하기? 제안하기였죠 됐습니까? 제안하기에는 뭐가 있었냐 이거하고 바꿨으면 why don't we take medicine why don't we go there 하자 why don't we go there shall we go there let's go there how about going there 였습니다 그것도 4종 세트였죠 뭐 뭔데? 어 뭔데? 어 대안하기 뭐 어떤 게 있다고? 대안하는 거 응 다 같이 저기 가자 라고 하면 대안 4가지 방법으로 해봐 응 let me 아 let me가 다 같이 하는 거구나 그렇죠? 렛 위요 렛 위? 렛 위? 춤추실래요가 렛 위 렛 위 댄스야? 쉘 위 댄스 아니야? 혹시 어? 소훈아 내가 너한테 왜 물어보고 있지? 어? 여기서 뭔가가 발사되는 걸 봤기 때문이야 그렇죠? 난 발사되는 거 좋다고 생각해 어? 시도 때도 없이 발사를 해갖고 저기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응?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표현 더하기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물 좀 많이 마시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암 속으로 읽어놨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나머지 세 가지로 한번 바꿔봅시다 됐습니까? 얘를 가지고 다른 것도 다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얘만 가지고 다른 표현 세 가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뭔 얘기 할 것 같죠? 얼란 오브라고 하는 놈은 딱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또 얘기했고 똑같이 얘기하면 되겠네요 상대방에게 책을 좀 많이 읽어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어떻겠니 왜 안 읽는 거야 좀 읽어봐라 라는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박물관 가 다 어때가 아니죠 박물관 가는 거 어때?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What about going to the museu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오늘은 따뜻한 옷을 입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라는 표현 I think you should wear warm clothes today I think you should wear warm clothes today 자 그럼 가지고 놀아봅시다 1번 얘를 나머지 총 4가지 였잖아 그중에 1번으로 바꾸면 Drink lots of water 물 많이 마셔라 그 다음에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2번 3번 Drink lots of water 3번 Drinking lots of water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로 바꿔 쓸 수 있고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그 다음에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됐습니까? A lot of water lots of가 맨 위로 변신할지 Much로 변신할지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셀 수 있는데 복수형으로 왔는지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A가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야 되겠네 이거 보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I can't speak English well 이거 잘 못하는 거 표현하기 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도 고민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묻고 있죠 영어를 잘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You should read lots of stories in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이 표시를 왜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그러면 story books in English의 뜻은 뭐다? 그렇죠 어떤 story books? 영어로 된 story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덩어리는 무슨 C나 무슨 C가 될 수 있다고요? 이 C 형용사나 부사가 역할을 한다 했어 지금은 형용사 역할 아이고 지금은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 거 됐습니까? 어떤 C 길어져서 기둥하는 거 자 그럼 일단 읽어봅시다 나는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어 I can't speak English well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영어로 된 많은 스토리북을 읽어야 돼 You should read story books in English 됐습니까? 1번 버전으로 바꾸면 Read story books in English 그렇죠 이건 2번 버전이고 3번 버전으로 바꾸면 You read story books in English 4번 버전 제일 조심해야죠 How about reading story books in English 됐습니까? 자 못하는 거 표현이 이렇게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I can't speak English well I can't speak English well I can't speak English well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거요? I am not able to speak English well 그렇죠 Can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석하시면 Can you help me? 할 때 Can I go home? 할 때 Can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거 요청과 허락이었어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는 건 능력의 Can 제일 문제 보이고 이게 능력의 Can이니까 Not able to 하지마 오! 그렇죠 O, 그렇지 I am ba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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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ing English 잘 했어 I am bad at speaking English 나는 영어말하는 것을 잘 못해 그리고 배드 대신에 내가 뭘 쓸 수 P로 시작하나 뭐도 가르쳐줬는데 I'm poor at poor가 가난한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했어 그렇습니까 영어 원어맨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껏 뭔가를 채점하고 나서 거기다가 poor라고 썼어 굿 이런 거 안 쓰고 뭐야 못했단 얘기겠지 그렇죠 민준이 씩씩 웃는 거 보니까 받아본 적 있나 봐 갑자기 정세가 하는 거 보니까 없나 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I'm not 어 I'm not I'm not a good I'm not good 당연히 되고요 I'm not 어 했는데 I'm not a good English English I'm not a good English speaker 또 되겠죠 나 수영 잘한다 I can swim well I am good at swimming I am a good swimmer 혹시 안 배우셨나요 배우셨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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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성공팬 왜 치렀았을까요 이거 해석하면 뭐다 이 중 됐습니까 누가 내가 6가지 엄마야 6가지 질문 중에 뭐 나왔고 내가 해야만 한다는 뭐야 내가 해야만 한다 그니까 should do 근데 묻는 말 should I do 했죠 여러분들 틀림없이 애 쳐다보고 여기다가 뭘 쓰려고 하고 있다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외울 대상이 아니에요 따져보면 영어로 머리를 뇌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영어로 내가 지금부터 이제 난 한글 배운준 없고 영어만 배웠다 치자 그쵸 그러면 what should I do 해서 왜 도대체 what을 써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 치자 should should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돼 I think that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라고 대답했다 치자 됐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대답해도 된다 했잖아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한다 네가 영어로 된 스토리북을 많이 읽어야만 한다라 는 것이죠 한 번 길어봤자 6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자연스럽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뭘 써야 된다고요 what을 써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저는 이제 틀릴까 봐 학교 시험에서 틀릴까 봐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니 라고 억지로 생각하고 시험 치러 들어갔었어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러운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네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것을 이라고 증거할 테니까 됐습니까 것은 맨날 얘기하자 것은 이름시니까 what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내리면 여러분들이 아 일단 상상이 적었죠 자 되도록 합니다 팝키죠 페이 넘버 86 86 단어 파트였고요 단어 파트였고요 book하고 writer를 짝 지어놨네 그렇죠 그러면 news하고 reporter reporter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the writer wrote the book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the writer wrote the book 하면 뭔 뜻이야 그 작가가 썼다 그 책을 그러면 the reporter reported the news 라고 할 수 있으니까 the writer wrote the book the reporter reported the news 이 관계죠 됐습니까 그 다음 관로안에서 알맞은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볼까 여기다가 만약에 페인팅이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럼 옆에는 뭐 쓸래 음 뭐 틀려도 상관없어 그렇죠 artist painter 이런거 오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만약에 bread가 있어 그러면 baker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p 자가 있어 그러면 cook 응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송이 있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싱어 뮤지시안 이라든지 됐습니까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내가 방금 뭘 한 거냐 내가 이번 대화 파트 1번에서 바람 표현하기 특히 장래희망 얘기하기에서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했고 그 어휘가 뭐였다 직업에 대한 영어 단어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 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free was that song we cut it down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갑자기 뭐가 궁금하냐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어 됐습니까 we cut it dow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궁금하냐면 we cut down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졌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the tree was dead so we cut it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무슨 시인지 궁금해졌고요 파생어가 궁금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반대말 알아두면 좋겠죠 됐습니까 파생어는 무슨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시가 달라지는 걸 파생어라 했어 얘 명사가 뭔지 궁금하고요 얘 동사가 뭔지 궁금해졌어요 뭔 소리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동사를 알고 있으면 이거 대신에 한 단어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word dead 대신에 한 단어로 베를 딱 넣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바른 거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most dogs like to jump into the sea to swim 좋습니까 most dogs like to jump into the sea to swim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는 뭐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했고 어쩌고 이런 것도 얘기했고 여기는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반대말은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다 속으로 라는 표현만 해보겠습니다 바다 속으로 바다 속으로 into the sea 바다 바깥으로 out of the s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로 반대말 관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하나 했는데 dead부터 해볼까요 dead의 뜻은 죽었다 그쵸 죽었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국 하다 시국 그러면 얘가 지금 책이 틀렸죠 word가 도대체 왜 있냐 없어야 없어야 되겠죠 다시 dead의 뜻은 아 아직도 죽다야 얘가 죽다면 얘가 여기 있겠냐 어 죽은이죠 그럼 내가 반대말 알아보자 했어 반대말 우리말 뜻은 살아있는 이겠죠 그럼 살아있는 혹시 아시는 분 그렇지 alive 됐습니까 the tree was not aliv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생어 보겠습니다 dead의 명사형부터 할까요 명사형의 뜻은 죽음 죽음 이겠죠 죽음이 영어로 뭐더라 death death 노트 몰라 death 좋습니까 death 죽음이죠 그 다음에 동사형은 뭐예요 die죠 여기 ing 붙이면 특이해지는 거 알죠 됐습니까 ok dy ing 좋습니까 ok ok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was dead 대신에 뭘 써도 된단 얘기야 the tree died died 됐습니까 the tree died 나무 죽었다 됐습니까 the tree died so we cut it down 자 그 다음 궁금한게 컷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왜 궁금합니까 선생님이 컷의 3단 변신이 뭐라서 컷 컷 컷이라서 그래서 궁금해진거죠 그렇죠 이 안에 뭐 들어있다 뭐 보고 알았어요 됐습니까 과거에 죽어서 과거에 잘나갔다는 얘기하는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cut down이 된다 안된다 될 리가 없다 the tree라면 we cut the tree down we cut down the tree 다 되죠 그 말은 컷다운이 뭐다 이어 이어 농사다 됐습니까 나는 쏘는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쏘는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쏘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because we cut down the tree because the tree was dead 그렇죠 그렇게 해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because the tree was dead we cut it down 됐습니까 그래서 쏘 뒤에는 원인이 와요 결과가 와요 결과 뭐가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뭐 한 거야 나무가 죽은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라낸 거죠 그래서 쏘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결과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 여기다 because도 쓰고 쏘도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접속사 두 문장 붙일 때는 접착제는 몇 군데 발라라고 접속사 한 개만 쓰라고요 because the tree was dead so we cut it down 왜 잘라낸 거야 because the tree was dead we cut it down why did you cut it down cut the tree down 왜 잘라낸 거야 because it was d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한 덩어리로 봅니까 안방기로 봤자 잇이죠 안방기로 봤자 잇 했단 얘기는 그러면 얘를 명형부 한거죠 이게 뭐예요 명사제공법이죠 그러면 얘가 점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상자 4개를 뒤져보면 되죠 점핑 돼 안 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most dogs would like 하면 뜻도 달라지고 그땐 투점퍼밖에 안 되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명형부 하면 뭐예요 투스윈 응 명사영법 그쵸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 문장 해석하면 대부분의 개들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좋아한다 인대 명사겠냐 에이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바닷속에 뛰어들어갈 좋아하는 거야 뛰어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야 대부분의 개들은 수영하기 위하여 그럼 봉사제공법 3가지 중에서 뭐야 의도죠 무슨 의도로 바다에 뛰어드는 걸 좋아한다 수영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의도를 나타낸 투 부자전사의 용법이니까 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한다면 음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안 넘어가고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간다면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간다면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간다면 그렇죠 in order to swim so as to swim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태권도 학원 다녀봤어요 검도 학원 다녀봤죠 태권도 학원 다녀봤습니까 태권도 학원 가면 이제 뭐 태극의 일자 뭐 에어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에어 이거 하지 그치 이 다음 뭐 해 에어 이거 하고 그 다음 뭐 해 요거 헝 하고 이렇게 하지 그치 태극 일자는 알잖아 태극 일자는 나도 안 가 태극 일자가 OH 태극 일자가 안 하고 바로idać 건도 학원 하연 하고 해 하고 왜 해 내거 해 갈아 제건생 이제 그치? 어? 그거 안 해? 안 하네 지금. 그러니까 했잖아 그래 내가 뭐. 곰도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그쵸? 내가 사범이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내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할 거 같아? 영어 수업하다가? 내가 얘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맞춰온 합이 있지 않냐? 없나 봐? 응? 자 그럼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녀석 하랍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하고요. 얘는 도대체 왜 2가 붙었냐? 얘 위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A member of a group working to put out fires. A member of a group working to put out fires. 답은 뭐겠다? 스모크 점퍼? 스모크 점퍼다? 아니요. 파이어 파이터다. 파이어 파이터다? 됐죠? 만약에 요거 고르고 싶으면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오케이. forest fires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forest fires가 있다면 여기 답은? 스모크 점퍼가 되겠죠?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A member of a group working to put out fir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파이어가 이런 뜻일 때는 어떻고 저런 뜻일 때 어떻다라는 것도 얘를 보니까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녀석은...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어볼까요? The flashes of light in the sky during a storm. 네. 답은? 그렇죠. lightning spelling L-I-G-H-E-N-I-N-G. 스페링 주의하세요. lightning. 됐습니까? lightning의 뜻은? 번개죠. 만약에 여기에 flashes가 아니고... The sounds of lights in the sky during a storm. 이면 답이 뭐로 바뀌어야 되지? 우리말론 뭐라 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천둥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아, 천둥이 장난치겠다. 정신 차리시고요. 네. 됐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 네. 좀 이따 설명해줄게. 그렇죠. 천둥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게 뭐야? 번쩍임이죠. 번쩍임. 번쩍임이니까. 번쩍임은 번쩍임은 번개야. 천둥이야. 번개죠. 번개가 먼저 보여. 천둥이 먼저 들려. 네. 번개가 먼저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둥이 들리죠. 네. 왜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먼 곳에서 번개가 치면 거기에서 빛과 소리가 동시에 출발하지만 그렇죠. 100m를 7초에 뛰는 애랑 100m를 30초에 뛰는 애랑 동시에 출발해도 먼저 오는 애가 먼저 도착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번개는 거의 그곳에 번개가 침과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지만 천둥 소리는 열심히 열심히 천천히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리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번개는 라이트닝인데. 그렇죠. 천둥은 뭐다? 천둥은? 읽어볼까요? 그래서 thunders thunders 됐습니까? 천둥 thunders the sounds of light in the sky during a storm은 thunders the flashes of light in the sky during a storm은 lightning 번개와 천둥 그렇다면 스톰의 뜻은 뭐겠다? 태풍 폭풍 이런 뜻이죠. 그럼 during a storm의 뜻은? 태풍이 치는 동안 태풍이 치는 동안 태풍이 오는 동안 그래서 얘는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thunders 번쩍임 어떤? 빛이 번쩍임 어디에서의 빛 하늘에서 빛이 번쩍임 태풍이나 폭풍이 치는 동안 근데 이거 꼭 없어도 돼 이게 만약에 빠져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음음음음음의 날벼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마른 하늘은 날벼락이지 됐습니까? during a storm이 아닌 경우네 그러니까 자 그렇고요 일단 fire에 대해서 얘기하면 fire는 불 이란 뜻도 있고 화재란 뜻도 있는데 셀 수 없다 화재란 뜻일 땐 셀 수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화재 인가 자 이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A member of a group working to put out fires 1번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시도해보면 되냐 얘를 지금 A member of a group working to put out fires를 해석하려고 2번일 것 같다 그러면 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 생각은 다르다? 오케이 오케이 1번이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얘 뜻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라는 이란 뜻이라고 한 거죠 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멤버는 멤버인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렇습니까? 한 명의 멤버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뭐에 속해있는 한 집단에 속해있는 어떤 그룹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네 어? 그런데 집단은 집단인데 어떤 일하는 집단이래 일하는 집단 오케이 명형부 갑자기 하고 싶어졌는데 뭐지? 부사다 그렇죠 보사 중에서 뭐?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일하는 한 집단 속에 속해있는 한 사람 이란 뜻입니다 투 푸다우 파이어스 하기 위하여 워킹하고 있는 그룹 속에 속해있는 한 명의 사람을 소방관이라고 그러죠 파이어 파이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됐네요 3일 동안 3일 동안 할 거예요 3일 동안 43 day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넌 뭐 해야만 돼 나올 겁니다 충고하기와 바람 표현 1단계는 빈칸 채우면서 끊어있게 하고 내용 파악하기죠 그렇죠 준비되셨나요? 에이 나는 컨닝 해야지 왜 나는 예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예습해왔으니까 쭉 보면서 빈칸 태워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끝이 도우나 왜 왜 목소리에 힘이 없어 왜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다짜고짜 읽지 마시고요 분위기 파악부터 하세요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친구의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how do you do 라고 했으면 친구가 아니겠죠 그렇죠 how are you 라고 했으면 친구겠죠 그렇죠 how do you do 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했어 how are you 는 너 어떻게 지내니까 아는 사이에 하는 말이고요 자 다짜고짜 이름 부르네요 결정 났네 됐습니까 둘의 관계가 나왔어요 둘의 관계가 무엇이고 주제 얘기하고 있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며 대화 거리 소재 거리가 무엇이며 장소가 혹시 나오는 장소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거리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한다 읽어볼까요 Ken Let's go for a walk It's a beautiful day 됐습니까 어디에 형광펜 막 칠해주고 있죠 눈에서 막 형광펜 봐서 아 슬김없이 여기 선생님이 할 거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켄의 대답이 Don't you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하고 있죠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오케이 오케이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얘도 좋아하네요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펜이는 여기 칠해질 거고 통째로 외워야 될 거 보이고 얘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라는지 궁금하고요 It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할 때 표정이 어떤지 얘기할 거고요 얘 대신에 딴 걸 쓸 수도 있어 뭐 R로 시작하는 거나 V로 시작하는 거나 S로 시작하는 거나 쓸 수도 있어 근데 걔네들을 쓴 거나 지금 이거를 쓰는 거나 같은 뜻이지만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녀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뭐하고 싶냐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Read 뒤에 이게 뭐 이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은 뭐 넣고 싶어해 어른들이나 books 넣고 싶어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넣고 싶어 웹툰 이런 거 넣고 싶죠 됐습니까 안 그래요?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웹툰즈 맞습니까 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일반화를 좀 시켜봐 됐습니까 너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일반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Let's go for a walk 했는데 일단 go for a walk 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된다고 했죠 수거니까 아까 저 앞에 words phrases 할 때 나왔습니다 단어 수거할 때 go for a walk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t's go for a walk 뭐하기 Let's go for a walk 뭐하기 오케이 제안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물음표에 동사원형 버전 Why don't we go for a walk 물음표 하나 더 있죠 물음표에 동사원형 Shall we go for a walk 맞습니까 그 다음에 ing에 물음표 How about going for a walk 물음표 됐습니까 Shall we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이랍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에 집어넣으라고 고르는 거 다섯 개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니들은 이걸 안 보더라 어 학교 선생님이 이걸 마심취 물음표로 바꿔 놓은 만약에 낫다 치자 시험 문제 여기 알맞은 거 집어넣으라 그래 놓고 물음표로 바꿔 놨어 근데 Let's go for a walk 구름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마침표라면 Let's go for a walk 그래서 뭐하기 제한하기 몇 종 세트 4종 세트 We go for a walk 물음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얘기는 뻔하죠 그래서 That으로 바꿨을 수 That이나 This으로 바꿨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문법적으로 하면 얘는 뭐가 아니라 뭐다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비인칭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This is a beautiful day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It's a beautiful day 날씨가 어떻다 라는 얘기를 beautiful 썼다 그렇죠 날씨가 아름답다고는 하지 않겠죠 날씨가 좋은 걸 아름다운 날이구나 날씨 참 좋다 그렇습니까 It's a beautiful day But sunny 하겠죠 아무래도 가능성 높은 건 레이닝은 아닐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스톰이 일까요 스톰이 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아닐 것 같죠 스톰이 뜻이 뭘까 태풍이 부는 이겠죠 명사에 y 붙이면 형용사 되는 일이 많죠 그렇죠 태양 sun 이런 날씨는 아닐 거다 그래서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여기에 뭔 일이 났어 꺼놔줘 됐이죠 완벽한 진정 너는 생각하지 않니 밖이 너무 춥다라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상대방에 뭐 묻기 의견 묻기죠 Don't you think 뒤에 됐절을 사용해서 Don't you think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영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고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Don't you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자 그리고 이 잇은 아까 나왔던 잇이랑 같아달라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시나 디스로 바꿔 쓸 수 있는 비인 징주어다 그렇습니까 날씨 얘기하고 있고요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자 이 자리에 뭐 사실은 내가 무슨 씨인지 먼저 물어볼까요 무슨 씨 그렇죠 해석해보면 이 자리에 너무 추운이니까 어떠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사실 모르겠고 So cold Very cold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Really cold 이런 것도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To의 뜻은 뭐다 너무란 뜻이라 했죠 그쵸 It's so cold 매우 춥다 It's very cold 매우 춥다 It's really cold 진짜 춥다 라고 말하는 애들의 표정은 이럴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It's too cold 라고 말하는 애들의 표정은 어떨 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Go for a walk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냐 It's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 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산책하기에는 너무 춥다 라고 너는 생각하지 않니 됐습니까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To to 용법이라고 배울 거예요 To to 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outside 나오죠 그쵸 outside 나오니까 요거 대신에 한 단어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됐습니까 일단 된에 대해서 된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서 얘는 무슨 뜻이다 그러면 됐습니까 그렇다면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so 더 풀어보면 If it is too cold outside 로 바꿔 쓸 수 있고 If it is too cold outside 의 뜻은 만약 밖이 너무 춥다면 너는 뭐하고 싶니 됐습니까 If you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What do you want to do 만약 네가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뭐하고 싶니 됐습니까 뭐 묶기 What do you want to do 바람 묶기죠 원하는 거 묶기죠 뭐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였으면 What do you want to be인데 뭐하고 싶니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Do 를 쓰고 있죠 뭐하고 싶은지 묻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then 됐습니까 그래서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그래서 여기에 at home은 결국 뭐야 됐습니까 그래서 밖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실내에 머물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고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주 궁금하게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바람 묶기니까 여기에서 제일 자세히 봐야 될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화 파트에 1에서 배웠던 거죠 바람 묶고 답하기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가 생략될게 그쵸 I want to read 가 생각됐죠 I read 는 아니죠 여기에 만약에 I만 생각했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 나는 집에 있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독서한다 이렇게 돼지 아니죠 난 독서하는 것을 원한다 가 생각됐으니까 여기 생각되면 I want to read I want to stay at home and I want to read 랩툰 좋습니까 오케이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기 끝났고요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 그쵸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자고 제안 하죠 그쵸 밖에 나가서 뭐 하세요 뭐 테니스 치세요 축구 하세요 뭐 하세요 산책이 하세요 그니까 산책하자고 제안하는 건 누구지 두 캔입니까 여자애죠 여자애 이름 뭐죠 뭐죠 안 나오죠 이름 모를 여자애가 누구에게 뭐 하자고 제안한다 캔에게 남자애 캔에게 밖에 나가서 산책하자고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나한테죠 beautiful day 라서 그니까 Let's go for a walk because it's a beautiful day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그쵸 밖에 너무 춥다고 뭔가 이거는 만약에 여기 마침표로 다른 것 다 일단은 유지한 채로 마침표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뭐가 되겠냐 I think it's too cold outside 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난 밖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말로 왜 그게 되는지는 우리말로 생각하면 돼 I think it's too cold outside 해석이 나는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이나 너는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밖이 춥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거리야 켄이야 켄 남자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자애가 그렇다면 네가 만약에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면 If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What do you want to do 했어 Then을 원래대로 누리면 If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라고 했습니다 만약 네가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면 뭐하고 싶니 바라는 거 물었죠 원투나 꼴도 보고 싫은데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면 What would you like to do 하면 되겠죠 뭐하고 싶니 또 다른 버전은 뭐라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do you hope to do 됐습니까 그랬더니 I want to say 턴티비에서 뭐나 하고 싶다 웹툰이나 읽어보고 싶다 웹툰이나 말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만나봐야죠 이제 오케이 Listen and speak one이고요 먼저 말을 하는 건 걸이다 Boy can이다 거리 그쵸 이름 부르고 나서 이름 부르죠 제안하죠 제안하는 이유가 그 다음 붙어있죠 다 준비됐죠 머릿속에 오케이 그래서 거리 말합니다 It's a beautiful day Let's go for a walk Why don't we go for a walk Shall we go for a walk How about going for a walk It's a beautiful day 했더니 이 발음 시작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음의 뜻이 뭐였더라 너는 생각하지 않니 였죠 무엇을 생각하지 않니 바깥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아시죠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러면 켄의 반응 켄이 뭐라 그런다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 Don't you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자 이거야 주의표현 나오죠 끝에는 만약 네가 바깥이 춥다고 생각한다면 한 단어로 줄여놨죠 준비됐습니까 켄이 그래서 켄이 그래서 켄이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what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그랬더니 이제 나는 원한다 이래서 뭘 원하는데 짐을 모르고 그리고 독성화하는 거 됐습니까 켄이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됐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들 것이 되었나요 이 대화는 됐습니까 빈틈이 없죠 됐습니까 칼로 찔러봐라 피 한 봉을 나오나 됐습니까 문제 어떻게 내봐라 한 문제라도 틀리나 라는 생각을 드시죠 생각이 드시죠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바람묻고 답하기입니다 자 빈칸 채우면서 여러분들 눈에서는 형광펜 초록색 형광펜이 발산되면 되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먼저 말을 하는데요 가볼까요 in the future 너무 뻔한 어우 지루한 그 표현 나왔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거래 반응은 오케이 자 따로 읽어볼까요 뭐라구요 i'm not sure i'm not sure that's a difficult question what about you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은 스포츠 리포터 저는 스포츠과 스포츠에 스포츠에 스포츠 에 스포츠에 고우 스포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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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하는 말 중요하지만 당연한 거니까 그냥 안 할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이거 대신 뭐 쓸 수 있는지 물어볼까요?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됐죠? 그랬더니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한 번 더 연습하지 뭐 됐습니까? I'm not sure의 뜻이 뭔지는 알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한 두 가지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세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Difficult question 이거 같은 말 반대말 이런 것들 아시죠? 됐습니까? what about you?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하겠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what about you를 그대로 들어 놓고 다른 걸 딱 집어넣어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인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다 중요하니까 당연히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I'm interested in sports 됐습니까?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일단 뭐 여기는 당연히 수거는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지 그쵸? 근데 이 표현을 여기에 I를 지우고 스포츠로 바꿔서 한 번 똑같은 얘기 하고 싶은데 됐습니까? I'm interested in sports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I 자리에 I 빼고 스포츠를 놓고 싶다고 됐습니까? 무슨 의도로 하는지 눈치챈 사람은 눈치챘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이 자리에 뭐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스포츠 리포터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뭐 축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쵸? 축구하는 거나 야구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스포츠 리포터가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쵸? 이 표현을 지금은 그냥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나는 축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그니까?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도 뭐 스포츠 리포터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눈치챈 사람은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눈치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사운드가 아니고 왜 사운드인지 궁금하고 사운드의 다양한 뜻과 여기서의 뜻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를 쓸 수 없는 이유 왜 붓을 꼭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before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보이는데요 일단 뭐 별로 안 뭐 시덥 작은 거 하나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 됐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그쵸? 생각나면 되겠죠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이것도 쓸 수 있네 이것도 쓸 수 있네 어? 그렇다면 얘가 얘랑 얘랑 같은 뜻도 될 때가 있네 나는 얘 뜻이 그거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네 다른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do you wan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what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hope to become in the future what do you hope to what do you hope to make in the future 됐습니까? 이 자리에 become 이나 make도 되죠 what do you want to make in the future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자 I'm not sure의 뜻은 그쵸 난 잘 모르겠어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1번은 일단 슈얼의 같은 말 내가 가르쳐 준 거 같은데 슈얼하고 같은 말 내가 가르쳐 준 거 같은데 그쵸 그새 또 까먹었죠 그쵸 당연하죠 사람의 뇌는 그러니까 I'm not certain I'm not sure 확실하니 서툰 이잖아요 확실하게는 서툰디 였고 결국 이건 잘 모르겠단 얘기죠 그러니까 또 바꿔 쓸 수 있는 건 I don't know I'm not certain I'm not sure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내용 파악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구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한다의 걸이라 해야 되는지 보이라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티피컬트 먼저 합시다 일단 같은 말은 갈드가 있고요 반대말은 이지가 있죠 That's not an easy question That's not an easy question 쉬운 질문이 아니네 됐습니까 그쵸 내가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는 어려운 질문이다 영어로 하면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is a difficult question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될지라는 것을 암만 길러봤자 That 또는 It 당연히 되겠죠 It is a difficult question That's a difficult question It is 인칭 대명사야 비인칭 주어야 인칭 대명사죠 그것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다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될지라는 것은 어려운 질문이다 What about you 그대로 드러내고 뭐 집어넣을까 그쵸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about you는 What about you 뭔가를 충고하거나 제안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뭐 할 때도 쓴다 반사할 때도 쓴다 네가 물어본 건 너한테 반사 됐습니까 이미 봤어 이거 그쵸 How are you I'm fine How about you 봤어 How about you 그때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How are you를 쓸 수 있는 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한 질문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다시 할 때 쓸 수 있는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넌 어떤데 넌 뭐가 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나는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어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만 하죠 Because I'm interested in sports Why do you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라고 물어볼까봐 대답을 해버렸죠 너는 왜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니가 뭐라고요 Why do you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Because I'm interested in sports 됐습니까 자 이거 먼저 합시다 그래서 내가 축구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죠 뭐라고요 Because I'm interested in playing soccer 내가 축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왜 해봤죠 내가 이 자리에 축구하다를 놓을 수가 없죠 축구하다는 플레이 사커인데 축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죠 축구하다를 축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만 얘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뒤엔 플레잉 사커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I'm interested in playing soccer I'm interested in sports 스포츠 앞만 길어봤자 아 그래요 댐 같아 보이는데 플레잉 사커 앞만 길어봤자 I'm interested in it I'm interested in them 그렇습니까 it이든 them이든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m interested in sports를 스포츠로 스포츠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포츠 R 그렇지 그쵸 Interesting to me 스포츠 are interesting to me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스포츠가 재밌다 누구에게 나에게 스포츠 are interesting to me I'm interested in sports 그래서 ED형 지금 사용되어 있는 본문에 있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형용사고요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Interest의 뜻이 관심을 가지게 하다니까 Interesting은 두 가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중에서 여기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란 뜻이고 그때 동명서라고 한다 현재 문서라고 한다 현재 문서라고 한다 어떤 시 앞에 B 동사 붙여서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운드 9세트 참 괜찮게 들린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에 얘는 왜 붙어 있지 S는 왜 붙어 있지 왜 붙어 있지 그렇죠 여기에 That sounds good 이거 그래서 복수형이죠 그렇죠 뭐 들어있는 형태가 더즈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괜찮게 들린다고요 그러면 얘 우리말로 뭐 대신 왔어요 What sounds good 우리말로 기자가 되는 것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o be a support reporter sounds good 됐습니까 To be a support reporter sounds good 해석하면 스포츠 기자가 되는 것은 괜찮게 들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게 뭐였냐 이 자리에 왜 못 오냐 라는 거였는데요 됐죠 이거 대신에 뭐 써도 크게 변화가 없어 그렇죠 that is good 됐습니까 그래서 be 동사 뒤에 무슨 시 써야 되니까 어떤 시 써야 되니까 어찌 시 굿은 굿을리가 부사가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웰이 부사라 했습니다 굿과 웰은 의미적으로 연관관계는 있지만 굿은 형용사 웰은 부사였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think 뒤에는 당연히 뻔한 대시죠 왜냐 완벽한 문장에 와 있죠 나는 생각한다 네가 훌륭한 기자가 될 것이라 는 것을 네가 훌륭한 기자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해 그래서 you will 짧은 거 you will be a good reporter you will become a good reporter 됐습니까 그래서 make가 맨날 초등 중딩들은 뭐하다 라는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만들다 라는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되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합니다 I think that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네가 훌륭한 기자가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생각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세히 봤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됐습니까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걸이야 보이야 보이죠 그렇다면 여자애의 장래희망은 뭐예요 모르죠 여기 안 나오죠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남자아이가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도 나오죠 그렇죠 왜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어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걸의 반응은 포지티브 앤 네거티브 앤 포지티브 아주 포지티브의 뜻은 긍정적인이죠 네거티브의 뜻은 그렇죠 긍정적 반응이 괜찮겠다 너는 잘할 거야 훌륭한 기자가 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의 장래희망은 안 나옵니다 물어봤어 근데 장래희망을 물어본 건 남자애가 물어봤어 물어본 건 남자애인데 물어봤는 애가 여자애한테 답은 못 듣고 그러니까 자신의 장래희망 얘기했고 그 장래희망을 갖게 된 이유를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자애가 어떤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네거티브한지 않죠 준비됐죠 자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게 보이였다 걸이었다 그렇죠 남자애가 물었는데 답은 못 들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걸의 반응은 잘 모르겠다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이유는 그것이 뭐다 네가 물어본 그 내용 내가 장래가 장래에 뭐가 될 것인지 라는 것은 뭐다 어려운 질문이다 해놓고 네 질문 반사해 버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not sure cult question What about you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지 라는 것은 hard question이다 not an easy question이다 I don't know I'm not cert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반사했으니까 나는 뭐 되고 싶다 그러죠 나는 뭐 되고 싶다 스포츠 기자 되고 싶고 Because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I 포츠 리포터 I'm interested in playing soccer I'm interested in playing soccer sports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들린다 괜찮게 들리고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네가 훌륭한 기자가 될 것이라는 것 될 것이라는 표현을 좀 특이한 것 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됐습니까 I think that you will become a good repor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꽈득꽈득 씹어서 소화 잘 되셨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바람 묻고 답하기 였고요 이번에는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뭐하기 상대방에게 충고하기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넌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니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뭐하는 식으로 얘기하겠죠 자 이번엔 맨과 걸입니다 어른 남성과 그다음에 중딩 여자아이의 대화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빈칸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빈칸 채우면서 눈에서는 뭐 형광펜 발사하시고요 먼저 어른 남성이 여자 중딩 남성한테 이런 경우에 관계라든지 둘의 관계 장소 이런 것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맨이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are you alright kitty a little tired in my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어린 피곤한이죠 그렇죠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오케이 굳이 대답 안 해도 돼 됐습니까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었겠냐 어린 피곤한이겠죠 a little girl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걸의 반응이 뭐라 그러냐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I didn't get I didn't get what enough sleep when when last night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근처하는 경우다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보통 I was watching a very interesting YouTube short clip 아 short clip 금방 보고 작겠구나 됐습니까 many short clips 됐습니까 인스타그램 short 됐습니까 친구 파도 타고 다녔죠 됐습니까 이 친구 갔다가 저 친구 갔다가 뭐 올렸지 됐습니까 시험 기간인데 그쵸 오케이 그랬더니 맨의 반응은 You should go to bed early 그랬더니 I tried Thank you Mr. Johnson 됐습니까 뭐 광대라든지 다 보입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팬이 머무러 보는 거네요 그쵸 됐습니까 alright 여기 여기 all이 없어지면 되게 이상한 뜻이 되는거죠 all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뜻이 된거죠 all이 없어지면 이상한 뜻이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You'll look a little tired in my class 룩 뒤에 무슨 시 얘기한 적 있죠 그쵸 그쵸 됐습니까 뭐 a little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마이클래스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궁금하네요 그쵸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쵸 You'll look a little tired in my class 그 다음에 I didn't get enough sleep 뭐 인어프에 대해서 뭐 알죠 얘기 안해도 내가 좀 있다가 어떤 말을 할 거야 그쵸 두가지 1번 버전 2번 버전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영어로 표현하라고 할 거니까 마음속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last night 그러니까 여기에 last night이니까 시제 표현이 뭐가 돼야 됩니까 라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last night이 있으니까 저 앞에 당연히 뭐가 있으면 안 되겠죠 뭐가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대신에 얘가 있는 거 맞죠 last night 때문에 last night 때문에 이 앞에 뭔가가 그쵸 그렇게 생긴 거죠 다르게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여기에 I am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이거 둘 중 뭔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과의 주요 표현이 나옵니다 You should go to bed early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총 몇 가지 버전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 네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쵸 물음표에 고가 들어간 버전 하고요 물음표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버전 정도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ll try I'll try 예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에 뭐가 생략 됐죠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I'll try 뒤에 생략된 말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 이런 거 써있으면 되게 웃기게 되겠죠 책이 잘못된 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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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책이 잘못된 거죠 그쵸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책을 어떻게 고쳐 줘야 되는 됐습니까 이거 뭐 구분 못한 친구도 있더라고 뭐가 다른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I'll try 뭔 뜻이지 아 그래요 그럼 I'll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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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맞냐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right 쓸 수 있는 건 뭐고 Are you okay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상대방의 내 말을 이 남자 존슨 씨의 말을 듣고 있는 KT의 상태가 좋아 보이는 거야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안 좋아 보이는 거지 그쵸 상대방이 안 좋아 보일 때 상대방의 안부 묻는 거 이거 말고도 배운 거 같은데 KT야 뭐가 문제니 KT야 뭐가 문제니 What's the matter KT What's the problem KT What's wrong KT 이거 혹시 배웠습니까 네 What's wrong KT 가능하죠 그러니까 Are you alright What's wrong KT 뭐가 문제니 KT야 너 괜찮니 KT야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안 묻는 게 됐습니까 나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안 묻는 거 세 번째 얘기해줬어 됐습니까 다섯 번이나 남았으니까 계속 풀려도 되겠죠 OK 룩 뒤에 무슨 씨가 오면 룩 뒤에 어떤 씨가 오면 뭐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다 그니까 You are a little tired in my class 에도 완전 다른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룩트가 들어가면 너는 매우 아 약간 피곤해 보였었다가 되는 거고 war가 들어가면 너는 약간 피곤했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룩 뒤에 어떤 씨 와서 연애된 거 OK 그 다음에 A little boy 할 때 little은 어린 이런 뜻이죠 조그만한 이런 뜻이고 a little 뒤에 tired라는 무슨 씨가 왔으니까 어떤 씨가 왔으니까 a little은 무슨 씨가 되는 거고 그렇죠 뜻은 약간 이란 뜻이고 무슨 씨 된 거야 어찌 씨죠 그래서 어찌 씨 하는 일 몇 가지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어찌 이 중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 너는 어찌 어때 보인다 약간 피곤해 보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a little 뒤에 무슨 품사가 왔느냐 명사가 왔느냐 아니면 어떤 씨가 왔느냐에 따라서 얘 뜻은 달라진다는 얘기 방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약간 이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A bit You looked a bit tired today I'm in my class 뭐 이외에도 slightly 이런 단어도 있는데 중3 때 좀 알려 드릴게요 You looked slightly tired in my class 됐습니까 약간 피곤해 보였어 자 in my clas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렇죠 뭐라고요 Okay In my class가 내 교실에서야 내 수업 시간에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n did I look a little tired In my class 내 수업 시간에 맞습니까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지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거 이제 준비됐죠 충분한 돈 충분한 돈 충분한 돈 enough money 네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뭐 모르게 눈이 동그랗지 이거 할 줄 몰랐어 알고 있었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enough는 어떤 씨와 어찌 씨 형태가 같다 fast 같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어찌 씨일 때는 이상한 위치로 잡고 가더라 매우 빠르는 뭐야 매우 빠르는 very fast 정상적이죠 so fast very fast 그러니까 하지만 fast enough 된다는 거 그 다음에 last night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돼 이 자리에 본트가 오면 당연히 안되겠죠 됐습니까 과거 시제 만약에 내가 어젯밤에 충분히 잤으면 i i got enough sleep last night 였겠죠 not이 없었으면서 did하고 get하고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i got enough sleep last night인데 못 잤다 하려니까 not을 집어넣고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ok 그 다음에 여기 was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i 부터 시작해서 book 계속 끝났는데 book 뒤에 뭐를 써도 상관없어 i was reading on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그쵸 그쵸 last night이죠 나는 어젯밤에 매우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last night이고 전부 다 어젯밤에 ok 여기에 because를 넣을 수 있고 why didn't you get in your sleep last night? 라고 물어볼까봐 대답을 한 거야 왜 어젯밤에 충분한 잠을 자지 않았니? why didn't you get in your sleep? because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ading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현재 부사죠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언제 무슨 형이라 그런다 과거진행형이고요 그 다음에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면 우리말로 너는 어젯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니 됐죠 됐죠 그래서 너는 어젯밤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were you doing last night what were you doing last night 자 뿌리가 되는 묻지 않는 문장의 시제가 뭐야 버거진행형이며 묻는 말의 시제도 뭐인게 일반적이야 버거진행형인게 일반적이죠 what were you doing last night 어댓밤에 뭐하고 있었어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last night 알겠습니까 what were you doing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상대방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what are you doing 맞습니까 과거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었는지 궁금하니까 R의 버거형 5어로 바꿔서 what were you doing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건 2번 버전이네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원형이 있고 마침표가 있는 버전은 뭐 1번 버전이죠 동사원형의 마침표 버전은 똑같은 표현 중에 동사원형의 마침표는 뭐 go to bed ear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2가지가 있죠 뭐가 있고 why don't you go to bed early 하고 how about why don't you go to bed early 하고 또 이거 밖에 없었나 미안합니다 내가 헷갈렸네요 그거밖에 없었네요 그 다음에 얘는 how about going to bed early what about going to bed early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니까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놓고 이 자리에 알맞은 거 고르세요 하고 나서 얘 쪽 얘가 맞는지 아닌지 꼭 보라고요 만약에 물음표면 딴 거 골라줘야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you should go to bed early 자 이 부분 해석하면 뭐가 될까 생각할 때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노력해 볼 거다 노력해 볼 거다 노력할 거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 i will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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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bed early i will try go to bed early i will try go to bed early i will try to go to bed early i will try to go to bed early 이게 말이 되냐 doing doing 돼 안 돼 그러니까 like 같지 아니죠 try to do 무슨 뜻이라고요 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라고 했고요 try doing 무슨 뜻이라고요 시험 시도 시험 삼아 한번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그래서 마트 가서 시식하는 걸 보고 try to eat 이라 했어 try eating 이라 했어 try to eat 아아 막 try to eat 그렇죠 막 나만 먹을 거야 막 이런 모양이죠 어 땀 뻘뻘 막 흘리면서 막 하하 하하 막 이러면서 먹는 모양이죠 다비카 나보다 다 먹을 거야 막 땀 뻘뻘 막 흘리면서 막 그런 모양이죠 try eating 이라고요 몇 번 해야 될까 보통 평균적으로 내가 이거 한 열 번 정도 합니까 되던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try to go to bed early 내가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 Thank you for advising me Thank you for the tips Thank you for your advice 충고해 주셔서 고맙 되죠 오케이 만약에 이게 미스 존슨이었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네 거꾸로 뒤집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미스 존슨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죠 됐습니까 자 꼬두둑 꼬두둑 씹어 먹어 봤고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둘의 관계는 오케이 영어로 하면 teacher and a student 됐습니까 오케이 장소는 아무래도 어디인 것 같아 스쿨인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수업 중인 것 같아 수업 끝난 것 같아 수업 끝나고 나서 그쵸 그쵸 그 여기에 여자의 이름이 KT라고 나오죠 KT가 수업 내내 저러고 있었던 거죠 그쵸 KT가 수업 내내 막 막 막 인사 계속 하는 거죠 그쵸 인사 아까 했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번 했는데 수업 중에 계속 나한테 인사를 해 그쵸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눈은 아무래도 매직으로 그린 것 같아 그쵸 눈 매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쵸 계속 인사를 하더라고 계속 끝나고 나서 누가 미스터 존슨이 KT라는 학생한테 가갖고 그쵸 그쵸 애 표정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어떤 식으로 안 좋아 보여 화가 난 것 같아 배가 고픈 것 같아 그쵸 슬리피 한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내 수업 시간에 약간 피곤해 보이더라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했냐 나 어젯밤에 충분한 잠을 어떤 잠 in a sleep을 get 하지 못했어요 didn't get 됐습니까 Because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얘기합니다 내가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즘 같으면 I was watching a very interesting Netflix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잤다니까 여러가지 충고가 있겠지만 그중에 뭐 하라는 충고가 가장 적합하겠어 일찍 자러 가라 일찍 잠을 일찍 자라 됐습니까 You should go to bed early 그랬더니 아니 싫어요 이러진 않겠죠 됐습니까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쌤 됐습니까 쌤 선생님 오늘 집에 가서 뭐 하겠어 또 늦게 자겠죠 됐습니까 누구 같아요 을치우 같죠 됐습니까 만나볼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누가 말하는가 미스 존슨이 먼저 얘기합니다 미스 존슨이 뭐라 그러냐면 애 표정이 안 좋을 때 하는 안부 묻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러고 나서 이름 묻고요 그 다음에 네가 살짝 피곤해 보였다 이런 얘기합니다 언제 언제 살짝 피곤해 보였대 내 수업 시간에 다 준비됐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얘기하는 거 다 뭐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통문장 하는 걸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Are you all right, Katie? You You 다 뭐라고 You look good A little tired For my class 오케이 됐습니까 룩 뒤에 어떤 식으로 A little boy 가 아니라 했어 아이고 여기에 뒤에 빠졌네요 나중에 고쳐놓을게요 너는 약간 타이어처럼 보였다 넌 너 아 오케이 이런 거 넣어야 되겠다 You looked at A little tired 이거 없애고 그렇죠 너는 내 수업 시간에 작은 타이어를 쳐다보고 있었었다 맞습니까 오케이 약간 피곤해 보였었다 타이어드인데 이상해졌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안 했단 얘기 나와 그렇죠 여기에 끝에는 지루 시간 어떤 단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충분한 잠을 언제 언제 어젯밤에 한 다음에 그 다음 비코드 넣을만한 말이 나오죠 그리고 비코드 뒤에 무슨 시제가 나왔어 과거 진행형 시제가 나왔죠 내가 뭐하고 있는 중이었대 읽고 있는 중이었죠 재미있는 책을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래요 I didn't get in up late last night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그렇습니까 What were you doing last night I was reading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n't you get in up sleep last night 아이씨 하고 물어보면 대화가 더 길어졌겠어 그렇다면 왜 충분한 잠을 가지지 못했니 Why didn't you get asleep? Because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That night 오케이 그럼 이제 미스 존슨이 말할 차례인데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 나올 차례죠 그렇죠 무슨 말해요 그렇죠 물음표 동사원형 버전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보이겠지만 물음표 동사원형 버전으로 얘기해 주세요 물음표 동사원형 버전으로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y don't you go to bed early 하고 같은 말 You should go to bed early Go to bed early Please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이제 선생님 말이니까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됐습니까 선생님이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I'll try I'll try I'll try to go to bed early 이렇게 태웠드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걸과 부위에 대화고요 친구의 가능성이 높은데 첫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과학 봐가면서 자 그러면 빙판 채우기 넌 좀 비켜줘야 되겠네 거리 먼저 얘기합니다 뭐래요 Let's cross the street We are going to be labor school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은 오케이 No, the light is red It's not safe 막 발사되고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걸의 반응은 보통 교과서는 이게 B고 이게 G던데 그렇지 보통 교과서에는 이게 B고 이게 G던데 그렇죠 근데 니네 교과서는 그렇죠 바뀌었네 그렇죠 일도 있죠 그렇죠 걸이 이런 친구 있대 그렇죠 걸이 이런 친구 있대 이렇게 대화가 진행해줘 됐습니까 오케이 보이가 민준이 같거나 도원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짜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래 반응이 There are no cars and I don't want to be in labor school 오케이 어? 이건 그게 아닌데 그게 그것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아닌데 이거는 2번 하고 있는데 1번이 지금 보였죠 그래 안 그래 이건 지금 2번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은근슬쩍 1번이 슬쩍 보이잖아 됐습니까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에 반응이 아이고 We should still Green light Safety always Comes First We should still Green light Safety always Comes Burns Firs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발사들 다 하셨으니까 진짜 거기에 칠해지는 게 봅시다 그렇죠 이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하기죠 그 다음에 뭐 얘하고 across 하고 비교한 적이 있었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Let's cross 써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른 게 어디서 할 준비가 됐단 얘기죠 됐습니까 Let's cross the street 이 자리에 across가 당연히 안 되겠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뭐 수거는 다 외우셨죠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가 뭔지 다 아시죠 됐습니까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No The light is green I read 여기에다 T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 넣어도 되겠죠 그쵸 이거 해석하면 뭐야 뭐지 빨간불이야 오케이 뭐가 빨간불이야 신호등이 빨간불이죠 이거 신호등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요 앞에 T로 시작하는 뭐 써줘야지 그래야지 신호등이 정확하게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신호등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자 똑같은 얘기 최소 8번 해준다고 됐습니까 긴가민가 할 때는 일단 얘기하고 나도 좀 이따 다시 물어볼 때 얘기하면 돼 됐습니까 It's not safe 오케이 당연히 여기 칠할 줄 알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줄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safe가 와야 되고 여기는 safety가 와야 되는데 여기 왜 safe가 와야 되고 여기는 왜 safety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no cars there are no cars 뜻은 차가 없다 이 말이죠 뭐 존재를 표현하고 있죠 그쵸 자 여기서는 분명히 뭘 할 거냐 하면 선생님이 no를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죠 됐습니까 그렇지 도원아 no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 했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는 there is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이랑 아무 상관없이 물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그렇습니까 물이 없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차가 없다라는 표현 눈에 보이고 물이 없다 해 본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 하면 no book books money 해 보겠죠 됐습니까 그쵸 no books no book no money 되는 건 나한테 얘기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케이 이게 바로 이게 2번을 집중하면서도 1번이 은근슬쩍 나온 거죠 이거 뭐 표현하기죠 그렇습니까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여기 be는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지 I don't want to late for school 하면 왜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서술형 문제 진짜 많이 나와 니들이 서술형 문제에서 be를 쓰는지 안 쓰는지 선생님들이 그렇게들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I don't want to late for school 하면 왜 안 되는지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가 일단 보이죠 뭐뭐를 기다리다 be late for 야 wait fo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safety 아까 얘기했고요 safety always comes first 자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safety 똑같은 표현을 safety 어쩌구 저쩌구라고 할 수도 있다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safety always comes first 영어스럽게 해석하며 안전이 항상 가장 먼저 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어스럽게 해석합니다 그게 결국 숨어있는 뜻을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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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돌아가서 let's cross the street 뜻이 우리 같이 길을 건너자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음표 동사원형 버전 Why don't we cross the street 됐습니까 오케이 물음표 동사원형 버전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우리 길 건널래 cross the street 물음표 ing 버전 How about crossing the street What about crossing the street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 y만으로 고르라 할 때 맞힌 편지 물음 편지 하고 동사가 ing형 써야 되는지 원형 써야 되는지 잘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ross 있으면 틀린 거 다 알죠 그러니까 let's 뒤에는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let's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왜 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2학년 2학년 이맘때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나저나 let's는 뭐에 줄임말이라 했는데 let is let is의 줄임말이다 let us let me 류의 동사원형은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 영어스럽게 let's cross the street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길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 뜻인데 우리 같이 뭐뭐하자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be late for 아실 거고요 그렇습니까 예 무슨 시제야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미래 시제죠 그렇습니까 예 거의 확정 난 것 같죠 지금 we will be late for school 안하고 we will be late for school 이면 한 70% 정도 늦을 것 같은데 be going to 쓰니까 거의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획을 하고 지각하는 건 아닐 테니까 됐습니까 거의 확실히 지각할 것 같으니까 will 대신에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써서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거의 확실히 지각할 것 같아 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we will 대신에 70% 확률으로 지각이 아니고 거의 90% 확률로 할 것 같아서 be going to 쓴 겁니다 미래 일할 일에 대해서 확신 정도에 따라서 will을 쓰거나 be going to를 쓰거나 뭐 달라진다는 얘기 했었구요 ok 그 다음에 신호등은 뭐다 bing bing 돌아가는 ok 그래서 신호등은 뭐다 traffic light 였죠 traffic light is red ok traffic 하면 뭔가 교통 상황과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traffic accident 다음 볼까요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겠죠 traffic jam 하면 차가 막히는 거 교통정체 교통정체 traffic jam 그렇습니까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교통신호등 traffic light 그렇습니까 아 트래픽 또 얘기해줬다 됐습니까 traffic light is red 그쵸 ok 그래서 it's not safe 해석하면 해석하면 얘를 그것이라고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그것이라고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안 해야되나 당연히 해야되죠 그쵸 그래서 데스로 바꿔 쓸 수 있죠 that's not safe 이거 왜 안 해야되나 이게 빈칭 주거야 허 허 자 안돼 don't cross the street the light is red 지금 빨간불이야 it's not safe 그쵸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 대신 왔냐는거지 우리말로 뭐 대신 왔어요 그쵸 빨간불에 도로를 건너는거 빨간불일 때를 여러분 아직 실력상 표현이 안되니까 여러분들은 길 건너는 것은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자 빨간불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 줬어요 빨간불일 때 길 건너 it's 그래서 뭐 대신 왔다 to cross the street at the light at the red light is not safe 또는 crossing the street at the red light is not safe 그쵸 빨간불일 때 길 건너는 것은 to cross the street at the red light is not safe crossing the street at the red light is not saf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빈인칭 주거죠 빈인칭 대명사죠 됐습니까 그것은 안전하지 않아 빨간불에서 길 건너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한 단어로 바꾸면 danger야 dangerous야 성용사 올짜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고 여기에 얘는 얘는 얘 하면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no cars there are no cars 자 일단 no를 뽀개면 뭐가 되니까 no를 뽀개면 뭐가 되니까 not any가 되니까 not은 not 넣을 자리로 넣고요 any는 any 들어갈 자리로 넣어주면 되겠죠 there are no cars이랑 같은 표현이 there aren't any cars on the road 됐습니까 도로에 차가 없어 there aren't any cars on the road 됐습니까 there are no cars on the road 도로엔 차가 전혀 없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상관없이 좀 이따 뭐라고 하냐 그냥 물이 없다 라는 표현도 해보라 했죠 물이 없다 there aren't there isn't any water 하든지 there is no water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잘해줘 no books, books, money 됐습니까 ok no books와 no money가 가능하죠 누구랑 비슷하죠 man이랑 비슷하죠 some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some이랑 any이랑 no가 같죠 지금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같죠 의미는 다릅니다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은 뭐 표현하기 해석하면 나는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니까 뭐 표현하기 바람 표현하기죠 됐습니까 ok 일본에 나왔던 바람 표현 지금은 충고하기 인데요 바람 표현하기도 슬쩍 끼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은 뭐냐 아 미안 먼저 가 나는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면 이 뒤에다 뭐 쓰면 돼 네 그쵸 나는 지각하는 것을 원한다 하면 되겠죠 아 아 미안 그런게 더 눈에 띄죠 네 자 그러면 뭐 나는 원치한다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이었는데 이렇게 바꾸면 말까 i want i want 선생님이 우리 두부정도 다 했죠 공법적으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to do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라는 얘기야 to do에 not을 싹 집어넣으면 뭐라고 했더라 not to do 된다 not to do 된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된다 그래서 이제 완성했어요 i want 부터 읽어볼까요 i want i want i want not to be late for school 바람 표현하는 거 맞죠 i hope not to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i want not to be late for school later 또 이상하게 썼네 됐습니까 그나저나 비는 왜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와야지 뭐를 만드는 조건이 완성된다 to 부정사 그러니까 ok 그러니까 to happy야 to be happy야 to go야 to be go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에서 그렇게 b를 써야 되는 걸 내더라니까 여러분들은 안 틀릴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안 틀릴 준비가 되어야 돼 내가 맨날 너희들 초딩 때 얘기하는 거야 야 여기 b 도서 어디 갔어 했어 안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뭇을 기다리다 라는 수거 외우고 있죠 초록색 불을 기다리다 wait for the green light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 대회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하기 충고하기인데 근데 같이 하자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해야만 돼 어쨌든 충고는 맞죠 그렇습니까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그럼 safety 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앞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녀석이 와야 돼 그 말은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이 자리는 명사 자리고 저 위에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성룡사 자리니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또 safely 딴 거 있는데 맞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마세요 여기가 safe safety 이 자리에 또 safe 있는지 safe득 써놨는데 카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afety always comes first 의 뜻이 안전이 항상 가장 먼저 온다고 그걸 우리말스럽게 해석한 게 뭐라고요 안전이 항상 그쵸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된다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하고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무슨 무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핀도 무사의 위치는 누구랑 같은 위치 낮하고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 아니고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낮 집어넣으면 doesn't come first 될 테니까 저쪽 두 다리에 오르고 있지 잘 알고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지금까지 돋보기 봤으니까 멀리 올라가서 전체 내용 파악하기 하고 계속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세번째 지오 대전 지오 ακ